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등 7개의 농축산물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리기로 한 데 대해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쇠고기의 경우 최대 8%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우협회는 한우농가의 줄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며 집회 등의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농민단체는 농자재값, 인건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농산물값이 올랐다고 관세를 낮춰서 수입 물량을 늘리는 것은 국내의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